한글자막 by 한효정 주 하나님 어린 양이 죽임을 다했네 이는 날 위하여 십자가 위에서 못박이서 깨트리신 주님의 몸일세 이는 날 위하여 형벌을 받으서 죽어지니 대신 흘린 주의 보혈일세 이는 주가 지금 나에게 주시는 영생하는 양식이요 마시는 자일세 심히 사모하는 떠나셨던 주님 속히 세상 다시 올 때 반가이 뵙겠네 우리 그때까지 십자가를 치고 주의 자비 함과 은혜 널리 전파하세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